여섯번째 에피소드입니다. 퀴즈죠. You wish to confound me. 여러분은 날 골탕 먹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 말이죠.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gain, 다시 한번. We have the four prizes of the last program. 이전 마지막 문제와 같이 네 개의 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조건도 같아요. 자, 이제 생각해 봅시다. 여러분들은 이 상들 중에 어떤 것도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. 그죠? 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흥미를 가진다고 할 때 기버 훅이라는 말이에요.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것은 제가 당황스럽게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니까 어떤 제가 한 약속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제시함으로써 날 당황하게 하는 거죠. 그렇죠? 자, 이 문제는,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초판자 패러독스라고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. 산초판자 패러독스에 대해서는 솔루션 부분,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것을 문장을 분석을 해보라는 겁니다. 구조,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.